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대형 보셨어요? 웨이터 박상회의 제작사님 드디어 이제 박상만이... 하하하하 아니면 웨이터 아니죠. 지금 과탠드니까. 한쪽으로 볼까요? 컷. 왜 이렇게... 아 멋있네 형. 세상에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경기는 그 내가 이제 야구 경기에 이게 막 성내가 나오는 거야? 그렇습니다. 처음 LA에 갔을 때. 이제 뭔지 아냐? 빨라인 거 같아. 이렇게 하면은 빛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. 컷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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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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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입니다 거의 여기 돌아다니지 마 엑스트라야? 진짜? 네? 좀 과하게? 더 과하게 하라고요? 캐시시요? 아니요 아니요 조명을 좀 더 과하게 하라고요 내꺼를 한번 해봐요 활짝이 알아보이잖아요 아까 씹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똑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똑같아서 진짜 얼굴이 왔어 캐시시요? 네 캐시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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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시시까지만 하면 안되나? 캐시시? 오케이입니다 진작에 갈건데 캐시시요? 또 아닌데 저 공공 혹시 애들이 있다던데 뭐 내 팬이에요? 왜왜왜왜 그럼 저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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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팬이구나 사인해줄까? 지영 아나운서 어떤거처럼? 네 저 아니에요 많이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투머치 토크앵을 원래 아시게 보고 계셨나요? 몰라요 오늘 겪어보니까 어떠신지 지칠 찜이 없네요 촬영을 임하시게 됐는데 어떤지 기억나요? 어 난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 우리 다 나오고 캐시시 화이팅 캐시시 화이팅 야 야 아저씨는 아침 7시부터 시작했어 결혼치고 왔어요 결혼치고 왔어요 결혼치고 왔어요 결혼치고 왔어요 결혼치고 왔어요 결혼치고 왔어요 나는 멘트치고 왔어요 회사 치고 왔어요 배사 예 고마워 잘 키워 이게 배우감이라 연하다 452번 가볼까요? 네!